꿈에서 만난 누이동생 어떤 재상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은 결혼한 지 1년도 못되어 남편을 잃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재상이 밖에서 들어오다가 딸의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장을 짓게 한 딸이 화려한 옷을 입고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더니 잠시 후 거울을 던져버리고 슬프게 울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재상은 딸의 처지를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재상은 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젊은 무관 하나가 들어와 무난 인사를 올렸어요. 그는 재상 집에 자주 되나드는 사람으로 재상을 잘 따랐습니다. 변변한 집도 없고 아내도 없었지만 건강한 몸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재상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물었습니다. 자네 신세도 어찌 이리 공공한가 혹시네 사위가 되지 않겠는가 무변은 황공하고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소인은 대감의 가르침을 잘 몰라서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네. 재상은 은자가 가득 든 상자를 무변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말과 가말을 구하고 오늘 밤 통행이 풀리는 시각에 맞춰 우리 집 뒷문 밖에 와서 기다리게 약속 시간을 꼭 지켜야 하네. 무변은 반신반의하며 은자를 받아 재상이 시키는 대로 준비하고 뒷문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어둠 속에서 재상이 한 여자를 데리고 나와 가마 안으로 들여보낸 후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함경도로 가서 살게 그리고 우리 집과는 인연을 끊어야 하네. 무관은 곡절도 모른 채 가마를 이끌고 성 밖을 나와 길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상은 딸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통곡했지요. 불쌍한 내 딸이 자교를 했구나. 놀란 집안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왔습니다. 재상은 문밖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 말했어요. 딸은 평소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했다. 내가 직접 염습을 할 것이니 비록 오라비라 해도 들어오지 마라. 그러고 나서 재상은 혼자서 이불을 뭉쳐 시체 모양을 만들고 연포로 싸서 가지런히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에 넣으니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딸은 시댁 선산 아래에 묻혔습니다. 몇 년 뒤 그 재상의 아들이 암행어사가 되어 함경도에 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한 인가에서 묻게 되었는데 마침 그 집에 아이둘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둘 다 용모가 맑고 준수했는데 어딘지 자신과 얼굴이 닮은 듯 했습니다. 어사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피곤해서 그냥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밤이 깊자 어떤 여자가 와 어사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놀라서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니 몇 해 전 죽은 노이동생이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죽은 네가 살아있더니 제 처지를 불쌍히 여긴 아버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오라버니를 뵈니 꾸민 듯합니다. 나를 어찌 알아보았느냐 아까 아이들 아버지와 인사할 때 보고 알았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이곳에 살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방에서 책을 읽던 아이들이 바로 그 아이들이었지요. 어사는 할 말을 잃어 날이 새는 동안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누이동생과 그 남편을 불러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어사는 아버지 방에서 밤중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 주위가 조용해지자 아들이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행차에서 괴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아들은 죽은 노이동생을 만난 일을 상세하게 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재상은 눈을 부릅뜨고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재상의 굳은 얼굴을 본 아들은 감히 더 말을 꺼내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10년 공부한 이 선비 옛날 남산 아래 이 시성을 가진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 읽는 것만 좋아해서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 선비가 그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주역을 읽을 생각이오. 그동안 당신이 식량을 구해 끼니를 이열 수 있겠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방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책 읽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부인의 허락을 얻은 이 선비는 방문을 굳게 잠궜습니다. 그리고 겨우 밥 한글에 들어갈 만한 크기로 구멍을 내어 그곳으로 밥과 반찬을 들여보내도록 했습니다. 이 선비는 밤낮 없이 쉬지 않고 7년 동안 책을 읽었어요. 어느 날 밥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창틈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이 문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놀란 이 선비가 방문을 열고 나와보니 쓰러져 있는 사람은 중이 아니라 자신의 부인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부인이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먹지 못한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지난 7회 동안 당신을 먹여살리느라 머리카락까지 다 잘라 팔아서 이젠 더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 선비는 부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내 잘못이고 이제는 내가 당신을 먹여살리겠소. 집에서 나온 이 선비는 나라 안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인 홍판선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선비가 홍판서에게 말했어요. 대감과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제가 돈을 쓸 일이 있어서 그러니 산만양만 구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선비를 지그시 보던 홍판서가 말했습니다. 산만양을 담으려면 수레가 많이 필요하겠네. 그래, 어디로 보내주면 되는가? 이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이 선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을 실은 수레들은 반나절에 걸쳐 모두 들어왔습니다. 수레가 다 들어오고 난 뒤 이 선비는 부인에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 책을 읽고 십 년을 채워야겠소. 이 돈으로 이자를 불려서 끼니를 이어갈 수 있겠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져온 돈인데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선비는 다시 방 안에 들어가 전처럼 오직 책을 읽는 데만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이 선비의 아내는 본래 총명하고 재물을 모으는 재주가 있었어요. 이 선비가 가져온 돈으로 물건을 흔할 때 사두었다가 귀할 때 팔기를 거듭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 구워온 돈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윽고 십 년이 되자 책 읽기를 마친 이 선비가 방문을 열고 나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생한 덕분에 끼니 걱정 없이 십 년을 채웠소. 이 돈은 모두 우리 것이 아니니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겠소. 서방님 뜻대로 하시지요. 이 선비는 처음에 구워온 삼만양과 아내가 불린 돈까지 모두 수레에 싣고 홍판서 집으로 갔습니다. 홍판서가 말했어요. 내가 자네에게 빌려준 돈은 삼만양이네. 그 이상의 돈은 받을 수 없네. 이 선비가 말했습니다. 이 돈은 모두 대감께서 빌려주신 삼만양에서 나왔으니 당연히 대감의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는 동안 우리 부부가 끼니를 굶는 일 없이 잘 지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찌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선비가 아무리 말을 해도 홍판서는 한사코 삼만양만 받고 나머지 돈은 이 선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선비는 부인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강원도의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부부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논밭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그 마을은 한해 추수가 몇 천석이 넘는 큰 부자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 선비의 집도 풍족함이 넘쳐났지요. 이는 모두 이 선비의 높은 식경과 부인의 현명한 내조 덕분이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의 댐댐이를 알아보고 선뜻 돈을 빌려준 홍판서의 인간적인 멋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할 때도 이 선비가 사는 마을만은 병화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을 산속의 무름도원이라고 불렀답니다. 약초꾼 이야기 옛날에 김시성을 가진 약초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약초를 캐서 팔아 생계를 꾸려갔지요. 하루는 친구 두 사람과 약초를 캐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큰 바위가 사방으로 둘러서 있고 그 가운데 산삼이 모여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놀라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까지 내려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위들이 워낙 가팔라서 길을 낼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한 친구가 꾀를 내었습니다. 여보 개들 칙 줄기로 줄을 만들어 우리 중 한 사람이 저기에 내려가면 어떻겠나?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 산삼은 똑같이 나누기로 하세. 그들은 곧 칙 줄기를 꺾어 여러 겹으로 꼬아 긴 줄을 만들고 그 끝에 망태를 달았습니다. 두 친구는 김씨를 망태에 실어 아래로 내려보냈어요. 김씨가 산삼을 캐서 망태 속에 넣으면 두 사람은 망태를 끌어올려 산삼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남은 산삼을 캐서 올라가려 하자 두 친구는 줄과 망태를 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의 도움 없이 김씨 혼자는 그 바위를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이보게들 거기 있는가? 김씨는 친구들을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깎아지른 절벽이라 날개가 달리지 않는 한 그곳에서 나올 방법이 없었어요. 낭패다. 이 사람들에게 급한 일이 생긴 게 분명해. 김씨는 그런 와중에도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곧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김씨는 배가 고파 남아있는 산삼을 먹으며 허기를 때웠어요. 졸음이 몰려오자 바위 틈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어느새 옛 일곱 날이 지났습니다. 김씨는 배가 고플 때마다 산삼을 조금씩 먹었지요. 팔뚝만한 산삼도 먹었으니 밥을 먹지 않아도 기운이 났습니다. 하루는 바위 위를 바라보니 풀과 나무들이 한쪽으로 쓰러지며 쉿쉿 하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후에 머리는 항아리만 하고 눈은 횃불처럼 생긴 거대한 구렁이가 김씨가 누워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구렁이의 몸은 큰 나무보다 두 배 정도 길었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구렁이는 김씨 앞에 가로질러 가더니 꼬리를 김씨 앞에 내렸다가 흔들기를 반복했어요. 김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구렁이가 나를 보고 물지도 않고 꼬리를 흔드는 것이 필시 나를 구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김씨는 구렁이의 꼬리에 올라타고 허리띠를 풀어 자신의 몸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구렁이가 꼬리를 한번 휘두르자 어느새 김씨는 바위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참으로 신령스러운 구렁이구나. 김씨가 길을 내려가니 두 친구가 큰 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네들은 아직도 여기에 있는가?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어 다가가 보니 두 친구 모두 죽은 뒤였고 산삼은 그대로 였습니다. 두 친구가 죽은 이유를 모르는 김씨는 서둘러 그들의 집으로 가서 죽음을 알렸어요. 제가 두 사람과 함께 산삼을 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갑자기 구토와 설사를 하더니 죽었습니다. 독초를 잘못 먹어 그런 듯합니다. 이 산삼은 우리가 똑같이 나눈 것인데 친구가 죽음을 당했는데 제가 어찌 산삼을 가지겠습니까? 이 산삼을 팔아 친구의 장례비로 쓰십시오. 김씨는 산삼을 두 친구의 집에 나누어주고 자신은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았지요. 친구들의 부모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몹시 상심했지만 평소 김씨의 사람됨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후 김씨는 90살이 넘어도 청년처럼 기운이 왕성하고 건강했습니다. 다섯 아들을 낳았는데 모두 재산을 많이 모아 부유했고 후손들도 번창해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잣집이 되었습니다. 김씨는 그렇게 아무런 병 없이 백살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도둑 잡은 사또 예전에 한 사또가 있었습니다. 그 사또는 고을을 잘 다스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특히 남의 물건을 훔쳐간 도둑을 잘 잡아내어 도둑 잡는 사또로 불렸습니다. 하루는 어떤 중이 찾아와 억울함을 하소연했어요. 소승은 금방에 절에 사는 중입니다. 종이를 만들어 팔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 종이 한 뭉치를 지고 왔는데 길가에 잠시 내려놓고 쉬는 사이에 그만 종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살아가는 밑천을 잃어버렸으니 돌아갈 희망 또한 없어졌습니다. 제가 살 수 있도록 종이를 꼭 찾아주실 것을 사또께 엎드려 정합니다. 사정을 들은 사또가 말했습니다. 우선 내가 종이를 잘 지키지 못한 책임이 크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잃어버렸으니 찾기 힘들 것이다. 찾아본들 누구에게 종이가 있는 곳을 물어본 단 말이냐.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만 물러가거라. 그 일이 있은 뒤 사또는 볼일이 있어 마찰을 끌고 근방에 나갔다가 어두워질 무렵 관하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가에 서있는 장승을 보고 꾸짖었어요. 모험하다. 네가 무엇이기에 사또가 행차하는데 교만하게 서있단 말이냐. 그 모습을 보고 따르던 아전히 말했습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오라 장승입니다. 비록 장승이라 해도 거만하기 짝이 없지 않느냐. 당장 사바와 관하밖에 놓아두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게 해라. 또한 밤에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 고울의 관문을 지키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관하에 남아 숙직을 하라. 예,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대답은 했지만 관하의 하인들은 모두 사또를 비웃었습니다. 그날 밤 관하에서 숙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사또는 나졸들을 호령해 그 장승을 관하 안으로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나졸들이 어제 장승을 놓아두었던 곳에 가보니 장승이 강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나졸들은 비로소 겁을 냈습니다. 근처를 도로 찾아보았지만 허사였지요. 사또가 큰소리로 호통을 치며 성화를 부리자 나졸들은 그제야 장승을 잃어버렸다고 고하며 엎드렸습니다. 사또는 짐짓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관속의 신분으로 관하의 주인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아 장승을 잃어버렸으니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아전이야 관속들은 각자 벌질을 한묶음씩 구해 즉각 대령하라. 만약 종이를 내지 않는 자는 태형 스무대로 대신하겠다. 사또의 추상같은 명령에 관속들이 서둘러 종이를 구해오니 잠깐 사이에 종이가 관하마당에 쌓였습니다. 사또는 서둘러 어제 관하에 와서 하소연하던 그 중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이 종이 중에 내 종이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에 제 종이에는 저만 아는 표식이 있습니다. 중은 곧 자신의 종이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처음에 잃어버린 뭉치만큼 이었어요. 사또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 종이를 찾았으니 돌아가거라. 앞으로는 종이를 잘 간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에 사또의 현명한 처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중은 고마움을 표시하고 돌아갔습니다. 사또는 그 종이의 출처를 확인해 보았어요. 종이는 저자 변두리에 살고 있는 무례한의 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무례한은 훔쳐온 종이 뭉치를 집에 두었어요. 그런데 마침 관하에서 종이를 구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종이값이 올랐고 그 기회에 종이를 모두 내다 팔았습니다.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라. 사또의 중의 종이를 훔쳐간 무례한에게 벌을 내렸고 그가 받은 종이값을 모두 빼앗아 종이를 사왔던 관속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머지 종이 뭉치들은 각자 가져온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찾아 가져가도록 했지요. 역시 우리 사또는 명관이야. 온 고을의 백성이 사또의 현명한 척열에 탐복 했답니다. 부자가 된 김서방 옛날에 가난뱅이 김서방이 집신을 팔러 장에 가는데 다리 밑에서 패랭이를 쓴 도깨비가 쑥 나오더니 물었습니다. 김서방 장에 가시나? 장에 가지. 장에 가면 나 개다리 하나만 사다 주지. 그래 사다 주마. 그런데 이날 김서방은 집신을 한 켤레도 못 팔았대요. 그래서 빈손으로 털레털레 돌아오는데 도깨비가 쑥 나와 묻는 겁니다. 김서방 개다리 하나 사오셨나? 집신이 안 팔려서 못 사왔지. 그럼 다음 장날엔 꼭 사다 주지. 그래 사다 주마. 다음 장날 김서방이 장에 가는데 다리 밑에서 패랭이를 쓴 도깨비가 쑥 나오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김서방 장에 가시나? 장에 가면 나 개다리 하나만 사다 주지. 그래 사다 주마. 그런데 이날도 김서방은 집신을 한 켤레도 못 팔았습니다. 그래 빈손으로 털레털레 돌아오는데 도깨비가 쑥 나와 물었습니다. 김서방 오늘은 개다리 하나 사오셨나? 집신이 안 팔려서 못 사왔지. 그럼 다음 장날엔 꼭 사다 주지. 그래 사다 주마. 다음 장날에도 김서방이 장에 가는데 다리 밑에서 패랭이를 쓴 도깨비가 쑥 나오더니 어제와 똑같이 말랬습니다. 그날은 김서방이 집신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집신 판 돈으로 양식거리도 사고 고등어 자반도 사고 따로 서푼을 들여 개다리도 하나 샀지요. 그걸 들고 지고 돌아오는데 도깨비가 쑥 나와 묻더랍니다. 김서방 오늘은 개다리 하나 사오셨나? 옅다 개다리 김서방은 도깨비한테 개다리를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이 잠을 자렸는데 페랭이를 쓴 도깨비가 찾아와 말하는 겁니다. 김서방 나 메밀묵 좀 쑤어주지. 그래 쑤어주마. 김서방은 메밀묵을 한 소 쑤어주었어요. 도깨비는 메밀묵을 뚝딱 먹어 치우고는 돌아갔습니다. 그 이튿날 밤 김서방이 잠을 자려는데 도깨비가 찾아와서 대뜸 말하는 겁니다. 김서방 나 수수팥떡 좀 해주지. 그래 해주마. 김서방은 수수팥떡을 한시로 해줬습니다. 도깨비는 수수팥떡을 뚝딱 먹어 치우고 돌아갔지요. 그러더니 도깨비란 놈이 하루도 안 거르고 날마다 찾아와서 메밀묵을 쏘아달라 개고기 삶아달라 수수팥떡 해달라 끝도 없이 보채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집안살림이 다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하루는 김서방이 도깨비한테 물었어요. 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니? 나야 세상에 무서운 게 없지. 진짜 없어? 진짜 없지. 그럼 백강아지도 안 무서워? 도깨비는 겁이 나서 막 벌벌 떨면서도 안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백말피도 안 무서워? 도깨비는 겁이 나서 막 귀를 틀어막으면서도 안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대가리도 안 무섭니? 도깨비는 겁이 나서 뒤로 나자빠지면서도 무섭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김서방한테 물었지요. 그러는 김서방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나야 나야 돈이 제일 무섭지 돈 앞에서는 아주 꼼짝을 못해. 이튿날 김서방은 푸주깐에서 백말피를 한 바가지 가져다가 온 집안에 뿌려 놓았습니다. 말대가리도 하나 얻어다 대문 위에 걸어두었지요. 멋 모르고 김서방 집에 온 도깨비는 백말피의 말대가리를 보고는 너무너무 놀라서 걸음아 날 살려라 십리 밖으로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서도 화가 안 풀린 도깨비는 안갚음을 한다고 김서방 집 앞에 와서 마당으로 돈을 마구 뿌렸어요. 이놈의 김서방아 혼 좀 나봐라 이러면서 뭉텅이로 뿌렸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김서방은 무서운 채 울 밑에 머리를 박고 달달달달 떨었어요. 그걸 본 도깨비는 더 신이 나서 돈을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도깨비가 간 뒤에 김서방이 고개를 들어보니 마당이 온통 돈천지였어요. 이렇게 해서 김서방은 단번에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돈을 몽땅 들여 땅을 샀습니다. 나중에 도깨비가 와서 돈을 도로 내놓으라고 할지도 모르니까요. 딱 잡아 떼고 안 돌려주면 그만이지만 그러면 돈을 낙엽이나 모래로 바꿔버릴지도 모릅니다. 도깨비한테는 그런 신기한 재주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얼마 뒤 도깨비가 김서방네 집을 기웃거렸습니다. 돈벼락에 혼쭐이 난 김서방을 약올리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어째 무섭다는 소리는 안 나고 깔깔깔 웃음소리만 나는 겁니다. 그제야 도깨비는 자기가 꼴딱 속아 넘어간 걸 알아챘습니다. 내 돈 도로 다 내놓으시지. 하나도 없다. 내 돈 다 어디다 썼어? 다 땅 샀지. 그러면 돈 대신 땅이라도 내놓아. 땅을 떠가든 퍼가든 네 마음대로 해라. 도깨비는 부리나케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땅 내 귀퉁이에 뚝딱뚝딱 말뚝을 때려받고 끈으로 질끈 묶은 다음 땅을 떠간다고 낑낑 거렸지요. 하지만 암만 재주 좋은 도깨비라도 땅을 떠가는 재주가 있을까요? 도깨비는 몇 날 며칠 밤만 되면 땅 떠간다고 낑낑 거리다가 힘이 다 빠져 폭삭 주저 앉았습니다. 에고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네. 하지만 땅을 그대로 두고 가자니 약이 오르고 배가 아프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땅에 자갈을 한가득 부어놓았어요. 이탠날 아침 김서방이 논에 나가보니 큰일이 났습니다. 논에 꽉 들어찬 자갈을 다 치우려면 백년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자갈 틈에 개똥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김서방은 개똥을 집어 휙 던지면서 중얼 거렸습니다. 농사 잘되게 자갈이나 더 넣을 일이지 더러운 개똥은 뭐하러 넣어놨어? 도깨비가 이 말을 못 들을 리가 있나요? 그날 밤 도깨비는 논에 집어넣은 자갈을 몽땅 내다버리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개똥이란 개똥은 모조리 주워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튿날 김서방이 논에 나가보니 자갈은 어디로 싹 없어지고 대신 똥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얼시거나 좋다 지화자 좋으시고 하며 김서방은 그 똥을 썩썩 갈아엎고 벼를 심었지요. 똥걸음을 그렇게나 많이 줬으니 벼가 좀 잘됐겠어요? 가을거지를 하고 보니 온천지가 쌀로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서방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거짓말 내기 옛날에 어떤 할일없는 사람이 거짓말 내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기인고 하니 누구든지 거짓말 세 마디를 멋지게 잘하는 사람을 사위 삼겠다고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하되 세 번 다 자기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도 이 사람이 응 그래 그럴법하구나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장가목 간 총각들이 색시를 얻어보겠다고 이 사람 집에 구름같이 모여들었어요. 저마다 있는 꾀 없는 꾀를 다 짜내어 능청스럽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아무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세 마디 다 내놓기도 전에 그래 그건 거짓말도 아니다 하고 내쫓아 버리니까 당할 사람이 없었지요. 하루는 이 집에 어떤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이 총각은 인물도 화나고 허우대도 멀쩡해서 나무랄 데가 없는데 집이 하도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간 총각 이었어요. 이 총각이 마당에 들어서니까 마침 이 집에서 별을 베다가 마당질을 한다고 일꾼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이 총각이 배를 잡고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아이고 웃으워라 아직도 이렇게 구식으로 마당질을 하는 집이 다 있네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들으니 은근히 화가 났어요. 마당질 하는데 무슨 놈의 구식이 있고 신식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신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지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슬슬 늘어놓았습니다. 그게 말이지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봄에 논뚝을 쌓을 때 벽 키만큼 높이 쌌습니다. 그래 놓고 벼가 다 익으면 논에 물을 가득 대지요. 그러면 벼 밑 동은 다 물에 잠기고 이삭만 물위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날이 추워서 물이 꽁꽁 얼면 얼음 판위에 들어가서 도리깨로 이삭을 두들겨 패지요. 그러면 나달이 아주 잘 떨어집니다. 주인이 들어보니 정신나간 소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총각은 시치미를 뚝대고 아주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옛기 젊은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그리 심하게 하나 하고 나몰았지요. 총각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눈만 멀뚱멀뚱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당 한쪽 구석에 차려놓은 새참 그릇을 보고는 또 배를 잡고 웃었어요. 아이고 우스워라 이 집 새참에는 그 흔해 빠진 소고기 한 점 없네 그려 세상에 소고기 없이 무슨 밥을 먹는담 주인이 들어보니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소고기가 얼마나 귀하고 비싼 고기인데 제까지께 그런 소리를 하나요?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끼니마다 소고기 반찬을 먹지는 못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자네는 끼니마다 소고기를 먹는단 말인가? 하고 볼이 잔뜩 부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각이 눈썹도 까딱 안하고 또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술술 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집에서는 썩어나가는 게 소고기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소를 기를 때 괴짝에다 넣어서 기르지요. 송아지를 괴짝에다 넣어놓으면 이놈이 여물을 먹고 점점 자랄 게 아닙니까? 몸집이 커져서 괴짝 속에 꽉 차면 사발만한 구멍을 하나 뚫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구멍으로 살이 자꾸 삐져나오지요. 베어먹으면 또 나오고 베어먹으면 또 나오고 이러니 흔해 빠진 게 소고기지요. 주인이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자네는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이 공글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각이 싱긋이 웃으면서 그래요? 그럼 거짓말 두 마디 했습니다. 이제 한 마디 남았지요?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제서야 압불사 했지요. 워낙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해서 눈치도 못 챘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두 번이나 멋지게 당한 것입니다. 속이 쓰리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왕에 당한 것은 당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안 넘어가야지 하고 주인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러나마나 총각은 능글능글하게 웃으면서 또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집 뒷산에 돌부처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배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배나무가 어찌나 높은지 타고 올라가자면 한나절도 더 걸리지요. 그래서 더 들어보세요. 저 같은 둔재가 그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생각다 못해 긴 장대를 가지고 돌부처님 콧구멍을 살살 간지렸지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애취하고 재채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재채기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배나무에 열린 배가 모두 와르르 떨어졌어요. 그걸 주워보니 모두 스물다섯 접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 기다리세요. 그때 주운 배 스물다섯 접을 이 집에서 사가지 않았습니까. 한 접에 백냥씩 2,500 양어치를 외상으로 사가시면서 오래 배 마당질 할 때 이자까지 붙여서 삼천냥을 주시기로 하셨지요. 제가 오늘 그 돈을 받으러 왔으니 어서 주십시오. 주인이 듣고 보니 큰일이 났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다가는 당장 돈 삼천냥을 내놓아야 할 판이었어요.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걸려든 겁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어디 있나 하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총각은 빙글빙글 웃으면서 이제 거짓말 세 마디 다 했습니다. 장인어른 했답니다. 오수의 개 옛날 고려 때 거령현이라는 곳에 김개인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거령현은 지금의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 일대를 말합니다. 예 개인아 날이 왜 이리 가물지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으니 큰일이구나. 늙은 어머니는 푹푹 찌는 무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책만 보고 있는 아들 개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걱정하신다고 비가 옵니까? 올 때가 돼야 올 모양입니다. 아니다. 가뭄이 석 달 열흘도 더 계속되지 않느냐. 곡식은 말할 것도 없고 산과 들이 온통 노랗게 말라가니 흉년이 되면 뭘 먹고 산단 말이냐. 어머니는 걱정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무렵 거령현에는 오랜 가뭄이 계속되어 강과 내에는 물이 마르고 산과 들은 내리쬐는 불볕으로 풀과 나무들이 노랗게 말랐습니다. 가뭄으로 흉년이 들 것이 확실하자 사람들은 먹을 양식 때문에 큰 걱정을 했지요. 강과 내가 말라버렸으니 고기가 있을 리 없고 산과 들이 노랗게 타 있으니 풀뿌리나 나무 열매 하나 먹을 수가 없어. 마을 사람들은 파랗게 맑은 무심한 하늘만 안타깝게 쳐다보며 비가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얘야 우리도 양식이 떨어졌다. 이 일을 어찌 하면 좋으냐. 어머니는 빈 바가지를 들고 한숨을 내쉬며 아들 개인에게 말 했습니다. 젊은 선비 김 개인은 가난이 몸에 배어있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한숨소리를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던 개인은 양식을 구해보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간담 겉볼이라도 몇 대 구해와야 할 텐데 개인은 양식을 구해보려고 나서기는 했지만 이 가뭄에 어딜 가야 할지 앞이 캄캄 했습니다. 양식을 얻으러 갈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터벅터벅 길을 걷다가 문득 산 너머 남촌마을에 사는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네라면 양식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귀동이네 집에 가볼까? 귀동이네 우리보다 잘 사니까 겉보리 몇 대쯤은 얻어올 수 있겠지? 개인은 길을 걸어가며 그 밖에도 글빵 친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촌마을은 개인의 집에서 시별이쯤 떨어진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개인은 점심때가 조금 지나서 지친 모습으로 친구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개인이 아닌가 이 불뼛 더위에 오느라 수고가 많았네 그려 자 어서 들어오게 친구 귀동이는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 개인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귀동이 잘 있었는가 대단한 일도 없는데 그저 자네가 보고 싶어서 왔네 개인은 인사를 나누면서도 친구에게 양식을 꼴아왔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다른 얘기로 한나절을 보내고 점심과 술 대접을 받은 개인은 친구네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보절 못하고 있었지요. 개인이 석달이 넘는 가뭄에다 흉년까지 겹쳤는데 양식 걱정은 없는가? 뜻밖에도 친구는 개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가뭄과 양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개인은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좀처럼 입을 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비록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 사이지만 양식을 구워달라고 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말없이 잠자코 있는 개인을 보고 친구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말이 없는 걸 보니 양식이 떨어진 모양이지 이 가뭄과 흉년에 양식이 넉넉한 집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 집에도 양식이 거의 바닥났지만 아직은 조금 있으니 우리 서로 나누어 먹세. 그러면서 친구는 개인에게 좁쌀 한 대와 보릿살 한 대를 싸주었습니다. 고맙네 귀동이 내 올 가을엔 꼭 갚겠네. 양식을 받아든 개인은 친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집을 반쯤 남겨놓고 가고 있을 때 산길 아래 풀숲에서 웬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글거리던 해는 어느새 서산 너머로 얼굴을 감추었고 서쪽 하늘에는 유달리 빨간 노을꽃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풀숲에서 울어대는 강아지의 울음소리는 슬픈 비명소리 같았습니다. 개인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강아지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강아지의 울음소리는 개인의 귀에 살려달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개인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서 길 아래로 내려가 풀숲을 헤쳤습니다. 풀숲에는 태어난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강아지 한 마리가 울고 있었어요. 가엾기도 해라. 어린 강아지를 누가 이런 곳에 버렸을까. 개인은 불쌍한 강아지를 그대로 버려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오면서 개인은 생각이 잠겼어요. 그래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흉년에 먹여살리기 힘들어서 강아지를 버렸을 거야. 하긴 개도 사람과 똑같이 먹으니까 말이야.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어찌 개를 먹여살리려 하겠나. 흉년이 죄지. 개인은 어둠이 깃들 무렵에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남촌마을 친구한테서 좁쌀과 보리를 좀 꼬았습니다. 오냐.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런데 얘야 그게 뭐냐. 어머니는 개인이 안고 있는 강아지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누가 버렸는지 몰라도 집으로 오는 길가에서 울고 있기에 불쌍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강아지까지 데리고 왔다고 나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아지 아니 누렁이는 게이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누렁아 밥 먹어라 올해만 고생하면 내년 가을에는 굶거나 죽을 쏘어 먹지 않아도 될 거야. 게이는 누렁이를 무척 사랑하고 귀여워 했습니다. 그리고 식구나 다름없이 먹을 것도 똑같이 나누어 먹였어요. 누렁이는 무럭무럭 잘 컸습니다. 누렁이는 주인 개인에게 감사하다는 듯 꼬리를 치며 끙끙 거렸습니다. 누렁이는 개인을 늘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어요. 개인이 산으로 가면 누렁이도 산으로 갔고 들로 가면 들로 따라 나갔습니다. 개인도 누렁이를 집에 두고 어디 혼자 갈 때면 어쩐지 허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이 방에서 잠을 잘 때면 누렁이는 대똘 위에 놓인 개인의 신을 베고 잤습니다. 개인은 누렁이가 졸랑졸랑 따라다니는 것을 귀찮아 하지 않고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복의 개인이 거 개 좀 떼놓고 다닐 수 없나? 애들 처럼 개를 꽁무니에 달고 다니니 어디 쓰겠나? 친구들은 개인에게 핀잔을 주듬 말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껄껄 웃으면서 대답 했지요. 개라고는 하지만 나를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어찌 매정하게 떼어놓고 다니겠나? 나 혼자 다니는 것보다 우리 누렁이와 함께 다니면 심심하지도 않고 마음이 든든해서 좋다네. 자네하고 개하고는 전생연분인가 보군. 친구들도 개인의 마음을 꺾지 못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다정한 친구가 된 개인과 노령이는 표정이나 행동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나 생각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날이 가고 달이 바뀔수록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누렁이가 개인의 집으로 온 지 3년째 되는 가을이었어요. 그동안 누렁이는 큰 개로 자랐습니다. 오늘이 남촌마을 귀동이의 생일이구나. 내가 가지 않으면 섭섭해하겠지. 개인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남촌마을을 향해 집을 나섰습니다.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면서 개인을 보고 지저댔어요. 개인은 뒤돌아보면서 말랬습니다. 누렁아 남촌마을은 너에겐 낯선 곳이야. 그러니 오늘은 집에 있어라. 날마다 나를 따라다니느라고 다리가 아프지 않니? 누렁이는 개인의 뒤를 따라오면서 지저댔습니다. 그래 누렁아 가자꾸나 남촌마을 귀동이네 집에 나랑 같이 가자. 개인은 누렁이를 데리고 남촌마을 귀동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개인아 참 잘 안내 내 생일을 잊지 않고 와주어서 정말 고맙네 어서 들어오게 친구 귀동이는 개인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개인이 자네가 올 줄 알고 특별히 찹쌀로 술을 담궈놓았네 오늘은 술이나 실컷 마셔보세요. 두 사람은 술상에 가운데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내 잔 밖에나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는 서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마셨습니다. 마루 아래 움츠리고 앉아있던 누렁이가 술취한 주인을 보고 지절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누렁아 아직 나는 취하지 않았으니 걱정 말거라 내가 못 걸으면 네가 업고 가면 되지 않느냐 개인은 컹컹 짖는 누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술에 취한 주인이 걱정되어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잔만 하세 그래 딱 한 잔이야 이 잔만 들고 일어나겠네 개인이 마지막 술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났을 때 해가 벌써 서산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비동이 잘 있게 개인이 잘 가게 개인은 비틀비틀 친구네 집을 나섰어요. 누렁아 가자 네가 앞장서라 개인은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길을 걸었습니다. 누렁이는 앞장서 가면서 뒤를 따라오는 주인 개인을 자꾸자꾸 돌아보았어요. 비틀거리며 걸어오던 개인은 마침내 길가 마른 잔디밭에 앉더니 그대로 벌렁 들어누었습니다. 술에 취한 데다 졸음이 왔던 것입니다. 누렁이는 개인의 도르마기 자락을 물어 당겼습니다. 이놈아 집에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거라 나는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다. 개인은 손을 내자우며 혀 꼬부라진 소리로 중얼거리더니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누렁이는 펄짝펄짝 뛰면서 지저댔지만 개인은 드렁드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해가 산마루를 넘어가자 짙은 산 그림자가 산비탈을 덮어왔습니다. 그늘났구나 여기서 잠을 자다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지 빨리 술이 깨고 잠도 깨야 할 텐데 누렁이는 할 수 없이 개인이 누워있는 옆에 웅크리고 앉아서 잠자는 개인을 지켰습니다. 누렁이는 나무참을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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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연기가 산비탈 아래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금세 시뻘건 불길이 되어 개인이 누워있는 잔디밭으로 번져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안 나무안 아이들이 불길을 잡으려고 법석을 떨었지만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불은 실려와서 세차게 번져 왔습니다. 주인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개인이 누워 잠든 곳은 잔디밭이어서 그대로 있다가는 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누렁이는 발버둥을 치면서 개인의 도르막이 자락을 물고 끌어 당겼습니다. 그래도 개인이 코를 골며 정신없이 자고만 잊자 누렁이는 발톱으로 개인의 손등을 할퀴었습니다. 누렁이는 개인을 깨우려고 별별짓을 다했어요. 그러나 술에 취한 개인은 꿈쩍도 하지 않고 나무토막처럼 쓰러져 자고만 있었습니다. 이윽고 등불은 개인이 누워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타오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사방을 돌이번거리다가 가까이 있는 시냇물로 뛰어갔어요. 곧바로 시냇물에 풍덩 뛰어든 누렁이는 제 몸에 물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러고는 손살같이 되돌아와서 개인이 누워있는 둘레에 몸을 뒹굴어서 잔디를 적셨어요. 그리고 물 젖은 몸으로 타오는 잔디에도 뒹굴었습니다. 주인 곁으로 오는 불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누렁이는 죽을 힘을 다해 똑같은 짓을 수없이 되풀이 했습니다. 한참 한참 만에 개인이 누워있는 둘레의 잔디는 소낙비를 맞은 것처럼 축축이 젖어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개인은 정신없이 잠만 자고 있었어요. 이윽고 들불은 누렁이가 적셔놓은 잔디만 남겨두고 다 타버렸습니다. 지친 나머지 쓰러진 누렁이의 털은 불에 그을려 오그라붙었고 개어서 생긴 상처에서는 피가 번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날은 저물어 금음 딸이 서쪽 밤 하늘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 목말라 어찌 뒤 추우냐 누렁아 깊은 잠에 빠져있던 개인이 잠꼬대를 하면서 눈을 비볐습니다. 개인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벌떡 일어나 앉아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야 누렁아 개인은 누렁이를 불렀어요. 그러나 그토록 따르던 누렁이는 보이지 않았고 끙끙거리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어디 갔나 먼저 집에 가버렸나 개인은 계속 누렁이를 불렀지만 사방은 고요했고 무슨 탄 냄새만이 코를 찔렀습니다. 아니 이거 옷이 다 젖었잖아 비가 왔나 잔디도 축축하고 그런데 누렁이는 어디 갔지 그때야 개인은 물에 젖어있는 옷을 만지면서 흐린 정신을 가다듬어 이리저리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누렁이 아니야 대여섯 걸음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는 누렁이를 발견한 개인은 얼른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누렁이가 불에 그을려 죽어있었습니다. 개인은 정신이 아찔하여 죽은 누렁이를 끌어안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누렁이가 있던 둘레의 잔디는 불에 타 새카맣고 오직 제가 누워있던 자리만 타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주위를 살피면서 생각해보았어요. 내가 술에 취해 잠든 동안 들불이 났었구나. 그래서 누렁이가 물을 몸에 적셔와 잔디가 불에 타지 않게 해서 나를 살려준 것이구나. 개인은 이제까지의 일을 알아챘습니다. 누렁아 네가 목숨을 바쳐 나를 살려주었구나. 개인은 죽은 누렁이를 꼭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누렁이의 죽음을 슬퍼하던 개인은 주인의 목숨을 살리고 대신 죽은 누렁이를 그곳에 두고 울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은 누렁이를 안고 힘없이 집으로 왔습니다. 누렁이를 안고 집으로 오는 개인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물었습니다. 아니 누렁이 아닌가 어쩐 일인가 이 사람아 개인은 침통한 얼굴로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여보게 개인이 불에 타 죽은 개를 무엇 때문에 집에까지 데리고 오나 개인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보게 글쎄 우리 누렁이가 내 목숨을 구하고 저는 불에 타 죽었지 뭔가 자네 목숨을 구하고 죽다니 그건 무슨 말인가 개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집에 돌아올 때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짐승인 개가 하다니 그런 일은 하늘날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네. 마을 사람들은 죽은 누렁이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아무리 짐승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우리 누렁이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정성껏 장례를 지내주려고 집으로 안고 오는 길이네. 개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누렁이를 위해 관을 짜고 재물을 준비해서 들볼을 끄려고 애쓰다 죽은 그 자리에 누렁이를 묶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누렁아 고맙다. 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개인은 누렁이를 오래도록 잊지 않기 위해 무덤 앞에다 그날 짓고 갔던 지팡이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무덤을 찾아가 누렁이의 덕을 위로하였어요. 이듬해 따뜻한 봄이 되자 개인이 꽂아놓은 지팡이에 파란 싹이 돋아났습니다. 싹이 돋은 지팡이 나무는 잎이 싱싱하게 어우러져 큰 나무로 자랐어요. 이런 이런 신기한 광경을 본 거령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라워하고 목숨을 바쳐 주인을 살린 누렁이의 넋이 살아나온 것이라며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랍고 신기한 일을 그대로 보고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걸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마을 사람들은 생각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 의로운 죽음을 한 노렁이를 기리는 일이 무엇인지 의논하였습니다. 의논 끝에 거령이라는 마을 이름을 개 오의 오자와 나무수의 숫자를 따서 오수 마을이라고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렁이의 무덤을 오수의 개 무덤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오수의 개 무덤에 얽힌 그 감동어린 이야기는 널리 널리 다른 지방에 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꽂았던 지팡이 나무도 큰 나무로 크고 또 몇 그루로 그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마을도 집이 늘고 인구도 불어났지요. 얼마나 세월이 흐른 오수 마을에서는 뜻을 모아 오수의 개 무덤 옆에 누렁이를 기리는 의견비를 세우고 누렁이의 모습을 새긴 의견상도 만들어 세웠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수의 개의 이야기는 동물이 사람의 목숨을 구한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려 때 학자 최자가 쓴 보안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비는 전라북도 지방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오수에게 이야기를 처음 듣고 지금까지도 그 감동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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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